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과 하드웨어, 컴퓨터 사이에서 위치한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되구요. 아래쪽 그림에서 나와있듯이 운영체제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하드웨어를 관리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리능력, 반환시간, 사용가능도, 신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은 운영체제 발달 과정입니다. 이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의되어 있는 기본서들마다 나뉘게 되는 부분이 조금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험 출제자에 있는 NCS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있었던 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NCS 상에서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연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구분되어 있었던 부분에서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일괄처리 시스템과 버퍼링, 스플링 1960년대 다중프로그래밍, 시분할 시스템, 다중처리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1970년대 초반 다중모드, 범용 시스템 1970년대 중반 이후 분산처리 시스템, 병렬처리 시스템 2000년대 모바일 및 인베디드,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게 되면 설명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씩 보게 되면 일괄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묶어서 처리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버퍼링은 속도 차이, 근데 여기서 말하기에 속도 차이는 입출력 장치와 프로세서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였다라는 것 스플링은 버퍼링과 다르게 주기역 장치 대신에 디스크를 매우 큰 버퍼처럼 사용하며 입출력과 계산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중프로그래밍은 여러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나누어 적재환을 번갈아 활동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다중프로그래밍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다중모드, 다중처리랑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게 되면 연두별에 대한 차이를 꼭 나눠서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분화 시스템 다중프로그래밍 시스템 확장하여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라는 개념을 더한 시스템입니다. 여러 사용자에게 짧은 가격으로 프로세서를 번갈아 가며 할당해 마치 혼자 독점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처리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중처리와 다중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쓰게 되냐 아니면 프로세스 여러 개를 쓰게 되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스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응답하는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다중모드는 일괄, 시분화, 실시간, 다중처리 등을 모두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가이며 계획한 시간과 예상을 초과하여 완성되었으며 사용해도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범용 시스템은 특별히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의 발달로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독립적인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통신함에 협력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병렬 처리 시스템, 하나 이상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여 연산 속도를 증강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동시라고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는 모바일 및 인베디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베디드는 내장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장치 내에 존재하게 되는 전문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상화는 물리적 하드웨어 등을 사용자로부터 은폐하며 대체품으로 논리적인 리소스를 제공하거나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러 개로 보인다, 무언 무언 하게 되는 처럼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상화에는 호스트 OS,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형 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총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인터넷 기반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기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산 처리와는 조금 다르게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 클라우딩은 인터넷 기반이다.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연결돼 다른 컴퓨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컴퓨팅도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IaaS, PaaS, SaaS 실제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I, 인프라, P, 플랫폼, S,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운영체제 발달 과정 순서 순서에 대해서 구분질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운영체제 발달 과정 순서에서는 제일 처음에 일괄 처리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브나 다중 처리 실시간을 저희가 묶었습니다. 같은 연대에서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모드 범용, 분산 처리, 병렬 처리, 모바일, 인베디드, 가상화, 클라우드 이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순서에 대해서 유념있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계열별 특징, 윈도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995년도에 윈도우 95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윈도우의 계열들에 대한 부분인건데요. 사용자가 컨트롤하는 마우스의 아이콘을 이용한다. GUI 시스템이죠. GUI 인터페이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채택하여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만이 수정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이 체계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 등이 발견했을 때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과 해결의 시간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악성 해커들로 인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 비하여 보안에 취약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 PMP, 핫플러그, 핫스왑,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FATC 파일 시스템, NTFS 파일 시스템, REFS 파일 시스템. 이때 해당하게 되는 용어들에 대한 특징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동시에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운영체제가 수행 중인 각 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을 할당하고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킨 후 모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인인 PMP는 장치와 장치를 연결할 때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하여 사용하게 되는 윈도우의 대표적인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핫플러그와 핫스왑에 대해서 시스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핫스왑은 핫플러그와 단위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의 장치의 교체가 가능하다. 이 뜻이 중요한 것은 핫플러그는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전원과 상관이 없지만 바로 제거할 때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닉스 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1960년대 AT&T 벨 연구소 MIT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로이 공동연구로 개발해 착수하여 개발한 운영체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C 언어로 재의식되어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70년대 AT&T가 본격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유닉스와 리눅스, 뒤쪽에서 말하게 된 리눅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유닉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 시스템 그리고 리눅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무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유닉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커널, 쉘, 유틸리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커널이란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성능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부분이고 쉘은 실행한 프로세스 등을 커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명력 번역기라고 하게 되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말을 해독장치, 해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는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그 외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닉스의 특징 및 용어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시분화 시스템, UFS 파일 시스템, 아이노드, 소프트링크, 심볼리 링크라고도 하고요. 하드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분화 시스템부터 보게 되면 사용자에게 컴퓨터의 자원을 시간에 따라 분할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대화를 통해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 UFS 파일 시스템은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닉스의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쓰이게 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아이노드는 정규 파일이라고 부르게 되며 운영체제에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구조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프트링크랑 하드링크는 이 부분도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좋은데요. 소프트링크, 심볼링 링크라고도 하는 부분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며 아이노드를 이용하여 윈도우즈의 바로가기와 동일하게 링크 파일 삭제 시 원본은 유지시킨다 라고 하게 되는데 윈도우의 바로가기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링크는 소프트링크와는 다르게 원본과 동기화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는 바로가기인데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파일을 삭제했을 때 원본 파일도 같이 삭제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에는 없는 기능이죠. 소프트링크는 윈도우의 바로가기랑 동일하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하드링크는 그것과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원본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 계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유닉스와는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 호환 커널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유닉스는 유료이고 리눅스는 무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에 대한 특징은 유닉스와 유닉스에 대한 부분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리눅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대부분 무료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유닉스는 대부분 유료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실제적으로 리눅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개발자나 일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며 유닉스는 메인프레임이나 워크스테이션 등 대형 시스템의 관리자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다른 운영체제는 OSX라고 불리는 맥퀸토시 운영체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닉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사의 제품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입니다. 모바일과 혼동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운영체제의 목적은 처리능력, 반환시간, 사용가능도, 신뢰도가 있게 됐죠. 일정한 단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처리능력, 2번에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되게 됩니다. 2번은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유료 서비스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 무료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정답은 리눅스가 되게 됩니다.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을 활용입니다. 운영체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CLI와 GUI로 나뉘게 되게 되는데요.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생소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명령어 기준, 그리고 그래픽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마우스 화면을 클릭, 마우스로 그림, 화면에 있는 아이콘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CLI의 대표적인 운영체제는 사실 도스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있고요. GUI의 대표적인 운영체제는 윈도우즈가 있게 됩니다. CLI의 기본 명령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아예 기본적으로 CLI 명령어라고 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실제 NCS 상에서는 사실 윈도우의 CLI 명령어들은 윈도우의 커맨드 창, 윈도우의 안에서 실행하게 되는 도스에 대한 명령어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리눅스와 인유스 계열은 둘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독특하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윈도우의 폴더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리눅스 디렉터리나 윈도우 폴더와 같은 개념을 의미하게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원표시와 역슬러시를 사용하고 있지만 리눅스에서는 슬래시 반대방향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디렉터리인 슬래시부터 루트는 최상의 디렉터 아래에 루트 계정의 홈 디렉터임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 루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슈퍼어즈 홈 디렉터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었던 아까 CLI의 대표적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건데 이때 지금 현재 NCS상에서도 윈도우와 MS도 쓰는 하나로 그리고 리눅스와 유닉스는 거의 비슷하게 하나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LI의 대표적인 명령어에서 경로 변경하게 되는 부분 지금 현재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과 따로 리눅스에서만 쓰이게 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명령어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하게 한 번씩 읽어주시는 부분과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따로 명령어를 쓰게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 이제 나와 있었던 설명들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꼭 잘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시험마다 계속 한 번씩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CLI 대표 명령어들과 윈도우 단축키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피리 두 번 세 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기본 윈도우 단축키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현재 지금 나와 있었던 표들은 거의 모두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나와 있었던 윈도우 키라고 하게 된 부분과 같이 쓰게 되는 부분까지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축키들은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의 실행 영역을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알고 계시게 되면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게 되면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설정에 실행하는 단축키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설정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윈도우 키와 I 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윈도우 키를 저희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윈도우 키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단축키랑 이제 CLI 도스의 명령어들과 리누스 명령어들은 사실 저희가 적어놓은 부분 이외에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적어놓은 부분은 거의 100% 숙지를 하시고 나서 시험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운영체제 핵심 기능 파악입니다. 운영체제 핵심 기능은 이제 운영체제는 중앙처리 장치, 메모리, 스토리지, 주변기기 등을 적절히 관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관리하게 되죠. 특히 주기역 장치와 메모리, 메모리와 스토리지 사이의 속도차로 인해 여러가지 관리 기법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 메모리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여기서 프로세스란 이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나와 있었던 프로세스 상태,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종료들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 상태 전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생성하여 준비하게 됐을 때 그리고 실행, 종료, 대기 이런 부분들이 돌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나와 있었던 용어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디스패치는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바뀌는 것 보류는 프로세스 실행 중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입출로 동작을 해야 할 경우 프로세스가 CPU를 반납하고 보류 상태에 들어가는 것 보류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깨움 그리고 클락 인터럽트를 통해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만 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 제한이라고 하게 된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한 당허들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자원들 사이에 우선순위로 관리하는 작업을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크게 선점형과 비선점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선점형은 이미 할당되어 실행 중인 프로세스라도 강제로 빼앗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 비선점형은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선점형은 일단 첫 번째로 라운드 로빈, SRT,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 언제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고 비선점형에는 FIF, FCFS라고도 하게 되고요. SAF, HRN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꼭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 부분에서 선점형은 저희가 디스크, 비선점형은 테이프라고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순차냐 선점이냐 이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필기했을 때 한번 배웠듯이 같이 나눠지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의 가상화와 클라우드입니다. 가상화란 물리적인 리소스들을 사용자에게 하나로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것 말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늘리지 않고 무엇무엇처럼 여러 개로 하나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상화란 무엇무엇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의 종류는 플랫폼 가상화와 리소스 가상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기반에 속성되는 컴퓨터 기술을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는 IAS, 인프라, PAS, 플랫폼, 그리고 SAS, 서비스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인프라형이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현재 웹상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 제공하는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저장소, 콘텐츠 딜리버리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를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게 되고 플랫폼형이란 운영체제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리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리상의 자유도가 낮지만 개발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서비스형은 인프라와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갖추어져 웹상의 로그웨인만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가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좀 더 확장됐었던 개념이다 라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준 선저명 스케줄링 방식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선저명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내가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도 강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차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선저명으로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선저명 스케줄링 방식으로는 라운드 로빈, 그리고 SRT, 그리고 다단계 Q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었던 나머지 보기들은 비선점형으로 구분지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프로세스의 상태 전의 중 준비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디스패치라고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기초 활용 네트워크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 또는 기기에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렌과 웬으로 구분지어 놓게 됩니다. 렌은 근거리 네트워크, 웬은 광대형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게 되죠. 데이터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킹 교환 방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OSI 7계층인데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계층 표현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각 계층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하위 계층의 기능을 이용하여 상위 계층의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빠짐없이 나오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적으로는 OSI 계층에서 나와 있었던 순서들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게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1계층, 물리 계층,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 네트워크 계층, 4계층, 전송 계층 이 네 가지를 하위 계층이라고 하게 되며 각각의 주요 장비들과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계층에는요.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주요 장비 및 기술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각각의 참고하게 되고 있는 설명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나와 있었던 뒤쪽에서 조금 더 TCP, IP 계층과 같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우선적으로는 OSI 계층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순서, 두 번째는 용어, 그리고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을 나누는 부분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주요 장비입니다. 허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보내거나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신된 정보를 여러 대의 컴퓨터로 송신하기 위한 분배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분배한다고 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현재 여기서는 여러 대를 하나로 또는 하나를 여러 대로 나누어 준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죠. 이때 허브에는 더미 허브와 스위치 허브가 있게 되는데 더미 허브는 데이터를 단순히 연결한 성형 구조와 구성되어 있는 허브를 의미하게 되고 스위치 허브는 스위치 기능을 가진 허브로 데이터의 유무 및 흐름을 제어하는 지능형 허브로서 요즘 사용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허브는 바로 스위치 허브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피터, 감세된 전송신호를 새롭게 증세하여 다시 전달하는 재생중개 장치입니다. 허브 등으로 연결하여 통신할 경우 감세된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증폭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리피터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의 브릿지 그리고 스위치는 둘 다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둘 다 연결을 하지만 방식이 좀 차이점이 날 수 있는데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방식, 스위치는 하드웨어 방식, 브릿지는 저속이고 스위치는 고속입니다. 브릿지는 포트들이 동일한 속도로 전송이 되며 스위치는 포트들마다 다른 속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포트의 개수도 브릿지는 적고 스위치는 좀 더 크게 되고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 자체가 목적지 주술 기준으로 1대1 브릿지고요. 목적지 기준은 인대다, 위보는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라우터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서로 다른 구조의 망을 연결하는 연동 장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설명은 나와 있겠지만 라우팅 프로토콜은 경로를 설정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정된 데이터가 안전하도록 전달되도록 한다. 경로를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을 서로 다른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등을 상호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컴퓨터 내에 설치되는 장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 뭐죠? 1번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쓰시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그리고 목적지 주술 기준으로 1대1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릿지와 사용되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방식이고 1대다, 기준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OSI 7계층은 크게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나뉘게 되는데 이때 하위계층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작성하시오. 일반적으로 OSI 7계층은 물리,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전송까지가 하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었던 니은디은디그를 하위계층이고요. 기억인 세션계층은 상위계층이 되겠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란 컴퓨터가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 양식과 규칙의 체계이다. 프로토콜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규약이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 통신 규약 또는 규칙에는 전달방식, 통신방식, 자료형식, 오류검증방식, 코드 변환규칙, 전선속도 등이 있게 되는데 프로토콜의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요소는 구문, 의미, 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설명하게 되는 부분을 좀 약간 차이점을 두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현재 여기서 말하게 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란 전송함에 있어, 통신에 있어서 보여주게 되는 양식과 규칙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웹상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HTTP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 간의 파일을 교환하기 위한 파일 교환인 FTP 원격통신에 대한 텔렛 원격통신이 이용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지만 데이터의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존재하여 보안성이 높은 텔렛은 보안성이 낮지만 그 부분에 다르게 데이터의 보안성이 높은 부분을 SSH 이때 저희가 적어놓은 부분에는 포트번호라고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알로긴, 유닉스와 같은 시스템 같은 네트워크 상인되는 원격통신 프로그램 유닉스에서 원격통신은 알로긴 포트번호 513이네요. 이 세 가지는 원격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보다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봐 주시게 되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SOAP 같은 경우에는 HTTP, HTTPS 등을 통해 XML 기반의 데이터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하게 되고 TCP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검사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누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반대로 UDP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신뢰성이 있는 TCP, 신뢰성이 조금 낮은 UDP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HCP에서는 각종 TCP IP 프로토콜 및 IP 주송 등을 자동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공하게 되는 사용 자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의 약자로 ARP와 RARP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IP 주소가 있고 일반적인 물리 주소는 MAC 주소가 있다고 했었을 때 IP 주소를 MAC 주소로는 ARP 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반대로 MAC 주소를 IP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RARP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MTP와 POP3도 데이터 전자우편을 송신하게 되는 부분은 SMTP, 수신하게 되는 것은 POP3 로 나뉘게 됩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선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 주소입니다. 전세계 컴퓨터에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IP는 각 나라의 공인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R-Link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IP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초기에서 IPv4로 구분되어 있다가 현재는 IPv6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은데요. IPv4는 32비트, IPv6는 128비트, 8비트씩 4부분, 16비트씩 8부분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주소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쓰고 있는 부분은 IPv4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 다른 부분보다도 전송 방식인 IPv4의 전송 방식은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유닛캐스트, IPv6는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유닛캐스트 이 캐스트의 방식에 대한 차이점도 살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클래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IP에 나와 있었던 IP의 대역대를 나누어서 각 규모에 따라 관리하기 쉽게 나누게 되는 부분을 네트워크 클래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는 총 5가지 부분을 나뉘게 되는데요. A클래스는 대형기관, B클래스는 중형기관, C클래스는 소형기관, D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E클래스는 연구, 실험용이다 라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인데요. TCPIP라고 하는 부분은 TCP와 IT 프로토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UDP, ICMP, ARP, RARP 등 이러한 관련된 프로토콜도 통칭하게 됩니다. 이때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는 OSI 7계층과 TCPI 계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층별 프로토콜에서 쓰이게 되는 장비들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TCPIP 계층은 총 4가지의 계층으로 응용,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억세스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OSI 7계층의 4부분은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상대적인 부분으로 대응하는 부분들과 같이 프로토콜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TCP와 UDP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는데 TCP는 수신책의 수신 가능 상태와 수신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체크해가며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UDP는 망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부분에 확인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TCP는 신뢰도가 있고 UDP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CP의 대표적인 것은 FTP, Telet, ATTP, SMTP, POP, IMAP이 있고 UDP 같은 경우에 SNMP, DNS, TFTP, NFS, 넷바이오스, 인터넷게임, 방송증권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큰 차이점을 저희가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OSI 7계층 정의에 맞는 계층을 쓰시오. 논리적 주소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며 데이터가 전송될 수시적 주소를 확인하여 일치하면 다음 계층으로 전송한다. 앞서 나왔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경로를 선택하게 되고 전송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필요하게 된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네트워크 계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IP 주소를 규모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부분을 클래스라고 하게 되는데 연구 또는 실험용은 E클래스에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A는 대형 B는 중형 C는 소형기관을 의미하게 되고 D는 그룹 및 멀티캐스트용 E는 연구 실험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핵심 알고리즘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으로 나뉘게 되는데 패킷 스위칭은 패킷 교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패킷이란 데이터를 조각으로 나뉘어서 작은 블록에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X.25 그리고 뒤쪽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X25부터 보시게 되면 패킷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수의 패킷으로 분류하여 송신하며 수신측에서는 다수의 패킷을 결합하여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게 됩니다. 전기통신국제기구인 ITUT에서 관리감독하는 프로토콜이고요 OSI 7계층에서 레이어 중 1계층부터 3계층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X.25의 특징은 데이터의 송수신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자간 통신 연결을 확립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초기에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를 위한 복잡한 기증을 가지고 있어 자체로 성능상의 오버헤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프레임 릴레이나 ISDN, ATM 등 고속망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프레임 릴레이란 ISDN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 프로토콜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전기기구인 ITUT에서 표준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X.25가 OSI 7계층 중 1계층부터 3계층까지 담당하는 반면에 프레임 릴레이는 1, 2계층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기술적으로는 X25에 비해 우위에 있습니다. ATM은 비동기 전송 모드라고 하게 되는데 광대역 전송에 쓰이는 스위칭 기법입니다. 동기화를 맞추지 않아 보낼 데이터가 없는 사용자의 슬롯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상의 효율성은 높였습니다. ATM망은 연결형 회선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킷을 분해 연결을 설정하게 되고 이후 실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패킷 스위칭과 다르게 서킷 스위칭이라는 회선 교환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리소스를 특정 사유층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게 됩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킷 스위칭은 서킷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실 데이터를 전송하며 서킷을 닫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일어난 동안 다른 기기들은 해당 경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은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는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장치들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이때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산출하기 위한 법칙이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라우팅 알고리즘은 두 가지로 거리 벡터 알고리즘과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나뉠 수가 있는데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최단 경로 스피닝 트리를 찾고 그 최적 경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경로를 찾게 되는 것이 거리 벡터, 거리 위주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모든 경로를 파악한 뒤 대체 경로를 사전에 마려두는 방식이 링크 상태 알고리즘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는 이렇게 RIP, IGRP, OSPF, BGP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RIP란 최초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의미하게 되고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RIP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시스코에서 개발한 것이 IGRP고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OSPF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자가 상호 라이팅을 하게 되는 것이 BGP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상문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에만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 방법은 패킷 스위칭, 패킷 교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부분 패킷 스위칭에 반대는 서킷 스위치 또는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종류 및 선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다수의 인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IT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자료의 중복성 제거, 무결성 확보, 일관성 유지, 유용성 보정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유, 내용에 의한 참조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는 요구 조건 분석 후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리고 구형 또는 실행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는 속성, 릴레이션 내의 하나의 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개체를 표현하고 저장한 것으로 컬럼이나 필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속성은 지금 현재 아래쪽에는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1,2,3,4가 나와 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세로적인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을 의미하게 됩니다. 튜플, 튜플은 릴레이션의 하나의 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레코드 또는 로우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게 되는 표에서 속성은 왼쪽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튜플은 이렇게 가로의 방향으로 하나, 둘, 셋을 구하게 됩니다. 튜플이나 속성을 구하게 되는 이 개수를 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튜플을 구할 때는 제목행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차수, degree 하나의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속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위쪽에 나와 있었던 합격생의 비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속성은 지금 현재 네 개 degree는 네 개의 차수를 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수, 카디널리티 하나의 릴레이션 내에 들어있는 튜플의 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보여주시게 되는 위에서 표에서 보시게 되면 카디널리티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메인 릴레이션 내에 각각의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이란 값 또는 값들의 집합을 의미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뷰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의 테이블 가상 테이블은 뷰라고 불리게 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하나의 작업 수행을 위한 연산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때 트랜잭션의 안정성은 ACID 라고 문제에 불리게 되는데요. 첫번째 원자성 두번째 일관성 세번째 독립성 네번째 지속성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웹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토콜을 배웠듯이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은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스키마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스키마 또는 물리 스키마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설계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라고도 하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기관이나 조직의 관점에서 정의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웹 스키마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며 사용자 등의 개인적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키입니다. 무언가를 식별하는 고유한 식별자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키를 구성하고 되어있는 이 부분들은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고유한 식별자들을 모두 다 키 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고 최소성을 만족하게 되는 조합들을 뽑아내게 된게 바로 이 후보키들이구요. 후보키들 중에서 중복된 입력값이 불가능하고 널값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하나가 기본키로 구성되게 됩니다. 기본키는 유일하다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기본키는 여러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서 알듯이 기본키는 중복값 입력이 불가능하고 널값을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슈퍼키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불만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성을 만족하게 되는 부분들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들을 집합하면 후보키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지만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불만족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키 후보키 중 기본키로 선택되지 못한 후보키들 위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네모 안에가 모두 다 후보키 라고 보게 된다면 이때 기본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키들은 대체키 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외래키 다른 테이블의 행을 식별하는 키 현존하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기존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보게 되는 행에서 식별하는 키를 외래키 라고 하게 됩니다. 어 유일성이란 말을 저희가 이제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유일성이란 하나의 키로 특정 행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고위한 데이터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유일성만 만족해도 슈퍼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일성만 만족해도 슈퍼키 또는 후보키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최소성을 만족하게 되면 후보키가 최소성을 불만족하게 되면 슈퍼키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DBMS 라고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데이터 추가 변경 검색 삭제 백업 복구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합니다. 저장되는 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파일 지도 데이터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SNN의 발달과 빅데이터의 폭넓을 활용으로 인해 데이터의 종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DBMS를 쓰고 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DBMS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데이터베이스 중복에 최소화, 공유, 정합성, 부결성, 보안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적용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접근이 용이하고 데이터의 저장 공간 공유로 인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DBA라고 하게 되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DBMS 구축 서버 필요 및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면 백업과 복구가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제 DBA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사용자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하고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제어하고 있는 사람을 총체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요소를 선정하거나 스케마를 정의하고 물리적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을 결정하며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제약 조건을 정의합니다. 보안 및 접근 권한 정책도 결정하고 백업 및 회복 기법도 정의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시스템 성능 감시 및 성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DBMS와 DBA는 필기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시험공제에서 정보철회 기능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부분들 중 하나인데요. 용어들에 대한 부분을 꼭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지금 현재 그림과 같이 책에 교재에 나와 있듯이 파일 시스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망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우선 파일 시스템은 파일의 이름을 부여하고 저장이나 검색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등을 정의한 뒤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단계의 데이터 관리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는 ISAM과 VSAM 이렇게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계층화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IMS와 시스템이천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망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의 구조를 네트워크 상의 망형 메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죠. 논리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망형 낙체에 특정형은 유연하지만 복잡하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IDS와 Total IDMS 같은 제품이 있게 됩니다. 현재 지금 나와있었던 1번, 2번, 3번에 나와있었던 파일 시스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망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입니다. 현재는 가장 보편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 이제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의 일부를 다른 테이블과 상호관계로 표시하며 상관관계를 정리합니다. 계층형에서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변화하는 업무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유연성이 좋아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오라클, 미국 오라클 사회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모두를 지향하며 대형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QL 서버 줄여서 MS SQL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에서 개발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에서만 구동이 되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발원은 C-SOP 등과 가장 잘 호환되고 있습니다. MySQL 썸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소유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오라클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공개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디비 MySQL 출신 개발자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MySQL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NoSQL Not Only SQL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이용하고 빅 데이터와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업적 이용에 쓰이게 되는 상업적 이용 DBMS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DBMS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결성, 일관성, 회복성, 보완성,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보다는 개수나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말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 상하관계인 계층형 DBMS 그리고 망형 DBMS 가장 많이 쓰인다는 관계형 DBMS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특징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관계형, 문서 저장형, 그래프형, 키값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대표적인 관계형에서는 저희가 방금 보셨듯이 오라클, MySQL, MSSQL, SQL 서버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디비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는 관계형 DBMS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문서 저장 DBMS의 특징은 관계형 DBMS와 달리 스키마 구조가 필요가 없으며 일관된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칼럼은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서 후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몽고 DB, 아마존 다이너모 DB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문서 저장 DBMS 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사용과 그런 부분들은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약간 적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NCS상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봐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 DBMS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문서 저장 DBMS는 스키마 구조가 필요 없고 그래프 DBMS는 노드와 엣지로 특징의 요소가 특화되어 있고 노드 간의 관계를 구조하여 저장하였고 킥값은 가장 간단한 인베드 시스템과 같은 간단한 시스템에 적합하다 라는 특징들로 분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용화 및 오픈소스 기반 분류를 하게 되면 상용화 오픈소스 상용화는 유료를 의미하게 되는데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를 목적으로 생성된 소프트웨어 누구에나 공개하게 된다 말게 되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게 되죠. 현재 DBMS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MySQL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다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상용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무엇인지 쓰시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RDBMS 중에 하나로 유료이며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모드를 지원하고 대형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한다. 정답은 Oracle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유료가 아니라 오픈소스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를 모두 지원하지만 대형 시스템이 아닌 이라고 하게 된다면 MySQL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데이터베이스의 중앙처리 시스템인 DBMS를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 검색, 삽입, 수정, 삭제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관리와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입니다. 3번입니다. 아래 테이블에 카디널리티의 수와 디그리의 수를 구하시오. 카디널리티는 튜프를 디그리는 속성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튜프를 구하시게 될 때는 제목행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있었던 이 표의 카디널리티는 제목행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게 되고요. 디그리는 제목과 상관없이 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되게 됩니다. 작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거나 물어봐주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답처럼 카디널리티 3, 디그리 5 이렇게 쓰셔도 되고 웬만하면 이 부분을 그냥 3, 5 라고 썼을 때 문제나 직관되긴 하겠지만 계산하게 되는 부분을 채점하게 됐을 때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활용입니다. 바로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인 ERD 또는 ERD이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ERD는 업무 분석 결과로 도출된 실체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ERD는 요소들 간 연관성을 도식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 모두 데이터의 흐름과 연관성을 공통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 모델은 ERD의 구성요소인 개체, 관계,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업무나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식화하기 전 각 개체를 사각형, 화살표, 마름모로 표시하는 형태를 ER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나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현재 표처럼 바꿔지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종업원은 한 매장에 소속된다 라고 했을 때 개체는 종업원과 매장이, 종업원에 관해서는 4번 이름 주소, 휴대전화의 정보를 관리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속성이, 여기서 매장에 대해서는 매장 코드, 매장명, 매장 전화번호, 매장 주소 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속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매장에 소속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표로 계산을 하게 된 거고 도시카를 하게 되려면 이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 부분은 도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엔티티, 사물 또는 사건, 개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속성은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요소 등의 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속성은 선으로 연결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표 형식을 표기하기 때는 이제 플로프트 모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으로 표로 표시하게 되는데 제목과 안에서도 내용들을 표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방금 위쪽에 나와 있었던 표를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라고 하게 되는 개체를 4번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는 챗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ER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는 사각형 속성은 타원형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게 되는 관계를 정의하게 될 때 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관계는 아래쪽에 있었던 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1대 1은 직선 1대 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대다 관계와 필수 관계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표시게 됩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ER 모델에서 사각형은 개체, 마름모는 관계, 동그라미는 속성, 동그라미의 직선, 밑줄이 거져 있는 부분은 기본키, 마름모와 개체가 연결된 것은 연관성, 직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선, 관계라고 보시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고객이 있고 고객이 사용하는 계좌가 있다. 고객에 대한 정보로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고객 계좌에 대한 정보로는 계좌번호, 계좌종류, 잔고, 개설일자, 인출한도가 있다. 주소정보에 대한 정보로는 시군구, 동, 상세정보, 상세주소, 우편번호가 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때 고객이 있고 고객이 사용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고 고객이 사용하는 계좌.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표시해 주게 되었고요. 고객에 대한 정보로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게 되며 고객 계좌에 대한 정보로는 계좌번호, 계좌종류, 잔고, 개설의자, 인출한도가 있습니다. 고객 제자에 대한 정보로는 이제 나와있었던 부분이 있고 주소정보에 대한 정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소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서 주소가 이어져야 하며 이 주소라고 하는 연관성에서 시군구, 동, 상세주소, 우편번호,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있었던 시나리오를 업무로부터 추출하며 이 부분에 대한 ER 모델 작성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참고해 보셨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ERD 관계형 스키마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 건데요. 관계형 스키마 작성을 위한 테이블 형태를 표시합니다. 테이블의 가장 윗칸에 유일하게 필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되어야 한다. 유일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련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유일키 아래 칸에는 속성들을 기입합니다. 유일키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제약 조건은 고객은 다수의 집을 보유할 수 있다. 고객은 다수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었을 때 현재 지금 현재 고객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 보험회사 그리고 계좌 이렇게 나와있었던 부분에서 고객은 다수의 집을 보유할 수 있다. 고객은 다수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나와있었던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어떠한 한 부분을 저희가 제약 조건 이제 식별하기 위한 부분을 뽑거나 아니면 일련번호를 쓰기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부분에는 1 대 1 1 대 N N 대 1 N 대 N 다되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림을 표시하게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표에서 보시게 되면 고객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와 다 이런식으로 포기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거죠. 앞쪽에 나와있었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보신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 부분도 관계형 테이블 생성을 위한 물리스키만을 작성한다. SQL 표준 언어는 한글 입력이 표준되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SQL은 한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부분을 바꿔다 썼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고객에 대한 부분을 클라이언트로 바꿨으며 고객아이드는 이제 Picking 라고 해서 이제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아까 나눴듯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용어들을 이용해서 나눠주어 오게 됐고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SQL 명령으로 쓰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 타입까지 이제 정수형 실수형 날짜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타입 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현재 SQL 명령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ERDIAL그램은 1972년 PCHEN 이 제안한 현실세계를 개념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업무 분석 결과가 도출된 개체와 관계를 도식화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현재 보시게 되면 사각형은 개체 타원은 속성 마름모는 관계 선은 연결 이렇게 표시게 될 수 있죠. 관계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SQL문에 대한 부분은 과는 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CRUD 라고 하는 네 가지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네 가지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처리 방식과 SQL문의 명령어에 대한 차이를 보듯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이 크리에이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시게 됐었던 SQL의 크리에이트와는 조금 다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을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삽입하게 됐을 때는 인서트 명령을 쓰게 되며 인서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인서트 인투 하게 되면서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는 이제 삽입하려고 하게 되는 삽입하려고 하게 되는 테이블 그리고 값들에 대한 부분으로 하게 됐을 때 현재 지금 SQL문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밸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값입니다. 현재 입력하게 되는 값이 여러 개 했을 경우에 S가 붙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읽기입니다. 읽기는 이제 리드 리드는 셀렉트 명령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셀렉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 표시는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읽어 오고 컬럼명을 지정하면 특정 컬럼만 이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제에서 셀렉트 곱하기 별이죠. from address라고 하게 되면 address라고 하게 되는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읽어오게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suqid, address1, from address라고 한다면 address라는 테이블에서 이 두 개의 속성만 읽어온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현재는 지금 현재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됐을 때 SQL문과 같이 연달해서 보시게 되면 되는데 그 전에 어떠한 구성으로 기본적인 연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갱신은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됐을 경우에 웨어 조건절에 대한 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테이블 네임 테이블 네임과 컬럼 저희가 해야 되는 열 들이 있다면 웨어 컨디션 여기 보시게 되는 웨어 뒤쪽에 나온 부분이 조건인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SQL문을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 어드레스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에 어드레스 1에는 제주도가 어드레스 2에는 서귀포시 색달동이 어드레스 3에는 청아 아파트 111동 11호가 들어간다면 조건은 어떨 때 SUQID가 1일 때 이 부분으로 어떻게 갱신해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필기에서 한번 필기에서 나와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나와 있었던 SQL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삭제도 딜트 명령을 사용하는데 웨어 조건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딜리트 프롬 어드레스 웨어 어드레스 서울특별시 조건이 서울특별시인 것에 어드레스 테이블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제외한 기타 SQL 명령으로는 이제 alter, drop, create, drop, j, joint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가지 있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뒤쪽에 나와 있었던 SQL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산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산 CRUD는 기본적으로 create, read, update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있습니다. d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drop, 삭제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